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재원입니다. 자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셨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어서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33회 부동산학개론 해설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4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요. 33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경향과 총평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해설강의 할 때 답과 틀린 지문을 위주로 빠르게 해설강의를 진행할 거고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왔는지도 잠깐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면 단원 별대로 나왔던 문항수는 별 특이점이 없었고 다만 7단원의 개발관리로 문제가 보통은 4문제씩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2문제가 출제되고 이 부분에서 시장론의 3단원의 시장론의 학자별 이론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총론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좀 총론의 한 문제 시장론의 한 두 문제 정도가 더 출제되었고 나머지 단원들은 크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단원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 예상되는데 계산 문제는 작년과 똑같이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9문제 중에서 우리가 보통 계산 문제는 난이도를 구분했을 때 물론 약간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중상의 문제에 모두 다 해당된다고 봤을 때 난이도 중의 문제는 우리가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문제예요. 기본 유형의 문제여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숫자만 일부 변형되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이런 5문제의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면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이번에도 역시나 부동산학기론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 60점 이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은 계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보는 마지막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풀었던 것도 풀고 반복해서 내가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숙달된 정도가 되어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거가 계산 문제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풀 수 있다 없다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항상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계산 문제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을 잠깐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31회, 32회보다 33회, 이번에 봤던 33회가 좀 더 많이 어려운 편에 속했다고 예상되어지고 민법도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민법보다는 33회는 학교론이 좀 더 변수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결국 떠들러 보니까 학교론이 좀 더 어렵다라고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점수가 민법보다는 학교론이 좀 더 낮게 나온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진 부분은 난이도 상의 문제가 좀 더 체감 난이도를 더 높이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통 문제에서 4문제 정도, 5문제 정도가 난이도 최상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는 최상의 문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 다음에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커서 난이도 하의 문제, 개별 문제로 본다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심리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더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는 과정에 출제자들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군데군데 이렇게 끼워 넣어서 심리를 좀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계산 문제도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건 기본 유형의 문제가 다섯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유형 문제조차도 숫자가 좀 더 까다롭게 나오거나 비율도 좀 까다롭게 나오거나 기본 유형이지만 마지막에 약간의 변형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서 조금 계산 문제를 좀 열심히 준비하셨던 분들도 약간 당황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 예상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 문제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서 숙달이 되는 사람들이 자신있게 풀어내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겨내고 다섯 문제 정도는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 유형 문제는 네다섯 문제를 풀었다면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는데 가장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한 기본 문제 우리가 기본 문제라고 한다면 전에 출제했던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오거나 약간의 변형만을 취한 이런 문제 유형을 난이도 하의 문제로 봤을 때 난이도 하의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난이도 상과 하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난이도 하의 문제가 약 수 문제라고 예상이 되었고 난이도 상의 문제가 열 문제니까 난이도 중의 문제가 좀 더 문항수가 6에서 8문제 정도가 줄어서 난이도 상으로 가거나 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는데 이렇게 출제자가 문제를 구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난이도 하의 문제는 무조건 실수를 줄여서 반복해서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해서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겠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 상의 문제와 가까이 섞여져 있으면 이런 문제조차도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닌 위의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조금 더 출제자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난이도 중의 문제와 상의 문제 물론 합격 점수 이상을 맞으려면 난이도 하의 문제를 무조건 다 100%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은 틀릴 수도 있었을 테니까 난이도 중과 상의 문제를 우리가 합격 점수 이상을 맞으려면 이 문제들이 지문이 기존의 유형과는 좀 더 변형해서 해석 능력을 좀 요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서 이해가 필요한 단어는 예를 들면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필요로 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출제 적중을 잠깐 말씀드리면 쪽지기 100선과 계산문제지 핵심 키워드에서 이번 시험과 관련되어서 95%가 적중되었고 쪽지기 100선은 9, 10월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100문제를 엮어서 마무리 총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계산문제지문 초기부터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계속 반복해서 풀고 또 풀고 이렇게 연습하는 계산문제집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산문제집이고 핵심 키워드 특강집은 5, 6월 달에 특강집인데 어떤 지문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이런 특강집이었는데 이 세계에서 95%가 적중되었다는 거 잠깐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강의를 한번 앞서서 해설강의는 가능한 점 빠르게 정답 위주로 틀린 지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 이제 난이도 하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문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난이도 하 기출에 나왔던 거 그대로 풀어낼 수 있는 건 난이도 하에 속하고 약간의 응용되거나 변형된 지문들은 이런 건 난이도 중 그 다음에 사고를 유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기본소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 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1번에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는데 자 가식 중에 수목 이렇게 이 가식 중에 수목은 잠깐 어딘가에 옮겨 심기 전에 잠깐 심어놓은 것을 이걸 가식 중에 수목 이식 중에 수목이라고 하죠 정착물이 되려면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토지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잠깐 임시를 심어놓은 나무니까 이건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식 중에 수목이고 이 부분은 백선에서도 이렇게 정착물이 아닌 농산 가식 수목 정착물이 아니다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고 암기 코드에도 이렇게 차가 판 해서 임차인 정착물 가식 수목 판자쯤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했으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1번은 보너스라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 1번부터 잘 풀어놨다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1번에 보니까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고정되었다는 건 부동성이죠 그래서 국지화 지역에 국한된다 이 말은 지역화 국지화 똑같은 거죠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마다 가격이나 또는 경기 변동 양상 수요 공급의 균형 정도가 다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타난다 이걸 국지화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자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 요소로서의 성격이 있고 소비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토지는 생산재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토지는 개별성으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없다라 그랬는데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인문적 성격의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걸 완성된 문장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4번에 부중성으로 공급은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단계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라고 나왔는데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한데 여기서 장단계의 완전 비탄력이라고 했다는 건 부중성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토지의 양을 절대로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용도의 토지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물리적 접근의 물리적 측면의 토지에 대해서는 장단계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용도의 토지가 아니라 물리적 측면의 토지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영속성으로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토지는 영속성으로 감가상각을 배제한다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건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얘기하진 않고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배제시킨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들을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섞여서 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었네요 그래서 옳게 바꾸면 영속성으로 물리적 기능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을 배제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물리적 감가수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 쓰는 얘기고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에서 세금을 정할 때 쓰는 표현인데 어찌 됐거나 감가상각을 배제하게 한다 이게 유명한 지문이었죠 우리 기출에서 나머지는 틀리고 1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이런 거죠 백선에서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키고 워낙 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기본 내용에 들어있던 내용이 있죠 부동성은 국제화시킨다 이렇게 자 3번에 보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토지의 분류는 반드시 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 틀린 것을 보니까 4번을 한번 보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우리가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라고 해야죠 빈지 포락지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인데 침식이나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거나 해변이나 강, 바다에 가라앉은 토지 이런 걸 포락지라 하죠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는 빈지라고 하죠 이 빈지는 등기부는 없죠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많은 토지를 빈지라고 해서 4번이 틀린 지문이었고 이 토지의 분류는 사실 포락지는 사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다 그랬죠 이 포자가 포구에 락자는 떨어질 락, 짓자는 토지의 짓자죠 포구에 떨어진 토지,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물이 있는 곳이 배가 드나드는 곳이죠 물에 잠긴 토지, 물에 떨어진 토지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포락지 이렇게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난이도 하의 문제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되고 자 문제 4번, 이해제기 문제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이해제기를 했던 문제죠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해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일단 출제자의 의도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신규주택시장에서 신규주택이라는 말을 좀 언급을 했어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거 이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신규주택이라고 했어서 부동산을, 건물을 착공하는 걸 공급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착공이 부동산 공급을 의미한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을 얘기한다 그래서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하는 것을 출제자는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한다 그러면 이제 미래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니까 이제 개발업자, 건설업자들은 착공을 줄이겠죠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소 요인으로 봤고 자, 주택건설업체의 수가 감소되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고 자,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토지를 싸게 원자재로 역할을 하는 거죠 생산 요소가 토지가 될 거니까 쌓으면 이제 좀 더 쌓아서 많이 공급을 늘려갈 수 있었을 거니까 공급의 증가 요인이고 보조금이 축소되면 공급을 더 줄이겠죠 착공을 줄여 나갈 거니까 감소 요인이고 건설기술의 원가 절감했으니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착공이 더 늘어나겠죠 이건 그래서 증가 요인 감소 요인은 기역, 니은, 니은 이렇게 출제가 답을 했지만 자,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착공으로 봤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경기 변동에서 공급의 경기를 얘기하는 지표로 동행 지표로서 건축 착공량 착공이 이제 공급의 현재 동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건 맞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신규주택이라고 봤을 때 완성되어 있는 이제 분양하는 주택 신규주택 분양하는 주택이죠 이 분양하는 입장에 이 주택의 또 역시 신규주택이니까 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니까 이미 완공되어서 분양하는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택가게 하락이 기대된다면 미래에 주택가게 떨어질 거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신규주택을 먼저 파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시자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 4번 문제가 정확히 4번으로 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조건에서 단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을 의미한다 주택의 착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충분한 조건이 없이 이렇게 문제를 내서 기억은 신규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봤을 수도 있고 착공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신규주택, 완공이 되어서 분양하려는 주택으로 봤을 때는 주택가격이 미래에 떨어질 거라니까 먼저 팔아야 되겠다라는 공급자 입장으로 봤을 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도 볼 수 있어서 이의제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12월달 가서 이제 발표가 될 때 이의제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서 2번과 4번 모두 다 정답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5번의 문제 보죠 난이도 상의 문제인데 자 계산 문제 유형인데 역시 이 문제도 이의제기할 만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대두되었던 문제이긴 한데 한번 해석해보죠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탄력성 이렇게 나왔고 소득탄력성을 물어봤는데 자 오피스텔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다라고 나왔어요 얘가 이제 문제가 됐던 지문인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전체 수량의 변화율이 1% 증가되었다 또는 감소되었다 이렇게 증가 감소를 명시해주는 게 보통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1%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플러스 1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부으로 표시된 적은 없어요 사실 1% 증가다 감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주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이의제기 문제가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제시해주긴 했지만 한번 제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수요량의 오피스텔의 전체 수요량이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1%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는 3개의 요인에 의해서 전체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첫 번째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에 의해서도 오피스텔 수량이 변할 수 있고 다른 재화인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얘가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이걸 모두 합하면 전체 수요량 1%가 될 건데 얘는 이제 증가 또는 또는 감소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우리가 놔두고 한번 분제를 풀어보도록 해보죠 자 가격에서 변하는 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하면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을 구할 수 있고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하면 다른 재화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을 구할 수 있죠 자 끼리끼리 곱하면 각각 다 5%씩 변했으니까 자 계산하면 2.5%가 되고 자 얘는 소득 탄력성을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해뒀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교차 탄력성 0.3이니까 얘는 1.5%가 되겠네요 곱하면 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방향도 체크해야죠 얘가 5% 5% 이렇게 다 올란 거죠 올랐다 상승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요법칙에 의해서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2.5% 감소라고 해서 갈 수 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대체제 관계니까 아파트가 비싸면 안 사고 오피스텔 사겠네요 그래서 1.5% 증가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1% 감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 만약에 증가라고 한다면 1% 증가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두 개 합친 게 1% 감소니까 얘는 2%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2% 증가가 돼야 돼요 2% 증가라고 하면 1% 증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론이 그러면 얘가 소득이 5%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0.4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0.4가 답이 있었고 그럼 이제 반대로 만약에 1% 감소라고 한다면 얘와 얘를 합치면 1% 감소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0% 0이 되려면 소득탄력성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모두 정상제라고 얘기했어요 돈 벌면 사는 자와를 정상제라 그러죠 정상제면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0이 될 수 없다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0%가 나오려면 1%가 감소가 되려면 이 여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가 돼야 되고 0이 되려면 소득탄력성이 0이 돼야 되는데 소득탄력성은 정상제니까 0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1% 감소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은 1% 증가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사고 유형의 수능 유형의 문제라고 우리가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0은 나올 수가 없고 소득탄력성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 두 개가 1% 감소니까 얘는 2% 증가가 나와야 되고 2%가 되려면 5 곱하기 0.4가 돼야 되니까 소득탄력성은 0.4 이렇게 계산되어진 문제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문제 풀 때도 사실 플러스 1이라고 해석해서 1% 증가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던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나중에 좀 해석해 보면 1% 감소일 수도 표현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이의제기가 대두되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라고 이의제기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않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연습했던 거죠 탄력성을 이용해서 전체 수요량 변화를 계산하는 문제 자 6번을 보죠 자 설명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른 거니까 다 한번 풀어보면 자 첫 번째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감소니까 양은 감소죠 양은 감소 맞고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급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니까 증가면 양은 증가죠 양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은 맞고 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큰 것만 해서 가는 거죠 공급 증가니까 양 증가 증가면 양 증가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동시에 변할 때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지니까 감소니까 양 감소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4번 체크하고 5번을 읽기보다는 4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수한 게 없는지를 따져보고 우리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수요 감소폭이 크니까 수요 감소니까 양 감소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이렇게 맞죠 자 5번도 나머지 해석하면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큰 경우 큰 것만 보는 거니까 증가면 양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죠 수요 증가면 가격은 상승 얘는 맞고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됐고 자 역시 균형점의 이동 문제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연습했던 거죠 자 2개가 변할 때 어떤 증가폭이 더 큰 경우 큰 것만 따져서 해석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7번의 경기 변동에 대한 문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1번의 상향 국면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라고 나와야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회상 후하 후퇴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경기가 경기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정점이 아니라 이제 저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 후퇴 시장이고 그러니까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정점에 도달하는 건 상향 시장이죠 상향 시장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하향 시장에서는 경기가 회상 후하 내려가는 것이 이제 후퇴와 하향 시장이니까 건축화 시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회복 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단한 시장에서 매수자 주도에서 매도자로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회상 후하 이렇게 했을 때 암기 코드가 있었죠 후하였을 때 하수 중시 이렇게 해서 자 내려갈 때는 후퇴와 하향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된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회상은 매도자가 중심인 거죠 매도자 중시 중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회복 시장은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중시로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다 4번이 오른 지문이네요 자 5번에 안정 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된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시장은 이걸 안정 시장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불황에도 가격 변동이 없고 불황에 강한 시장 부동산 중에서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주택이나 상가들을 안정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과거의 거래 가격을 새로운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하기 용이하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가격이 얼마냐고 했을 때 과거의 가격과 똑같다라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 시장에는 과거의 가격이 새로운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이었죠 경기 변동에서 역시 난이도 하의 문제니까 전에 공부했던 내용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어디가 중요하다 매수자 매도자 중에 누가 중요하다는 건 가장 경기 변동에서 중요했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죠 자 문제 8번에 균형점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기본 유형이지만 분수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좀 거부감이 조금 들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작년부터 분수가 좀 등장했으니까 이걸 대비하여 우리 분수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수업 중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 수요를 보니까 자 수요는 q는 120-2p였고 얘가 수요함수가 변해서 q는 120-2분의 3p 이렇게 변했고 자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이 q는 2p-20 여기도 그럼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변화 후에도 q는 2p-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처음에 균형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균형일 때는 양이 같으니까 우변에 있는 얘와 얘도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균형 첫 번째에서는 120-2p가 우변 우변이 똑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2p-20 이렇게 한다면 넘기면 4p가 될 거고 얘를 넘기면 140이 되겠네요 그래서 p는 3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균형 가격이죠 p는 균형 가격이 35니까 여기에다가 35 균형 가격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양이 균형량이 되겠네요 그럼 70에서 20을 빼는 거니까 자 50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량은 50 그래서 균형량은 50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구했고 자 두 번째 균형 두 번째에서 변화 후의 균형을 본다면 역시 q가 똑같을 거니까 우변도 똑같다 그래서 120-2분의 3p는 2p-20 자 넘기면 얘가 140이 될 거고 얘를 넘기면 2라는 건 2분의 4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7p를 얘기하니까 이걸 계산할 때 자 2를 곱하고 7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40 곱하기 2 나누기 7 이렇게 하면 40이 나오겠네요 균형 가격은 40 여기에다가 균형 가격 4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균형량이 되겠죠 그러면 80-120이니까 60 이렇게 나와서 균형량은 60 이렇게 되어서 자 가격은 5가 상승하고 양은 10이 증가했다 이렇게 풀 수 있네요 자 기본 유형이지만 이렇게 분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더 좀 더 신경 쓰이게 간단하게 주진 않았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기본 유형도 조금 까다롭게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문제죠 자 그러나 이걸 풀어내야 우리가 안정적인 합격전수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요한 계산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었고 자 이런 균형점 이동 문제는 우리가 꾸준히 계속 계산 문제에서 연습을 했죠 계산 문제는 사실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18가지 유형이어서 18가지 유형 중에 9 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출제되니까 확률상 굉장히 높은 거죠 50%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포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풀 수 있는 유형을 정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어낸다면 60점 이상을 맞는 우리 절대평가 시험에서 합격전수 이상을 맞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9번 문제 보죠 틀린 거 자 2번을 문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자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크려면 장기가 무조건 큰 거죠 장기보다 단기에서 크므로가 틀렸네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단기보다 장기의 공급의 탄력성이 커서 공급이 변할 수가 있게 되므로 단기 수급 조절이 용이한 게 아니라 장기의 탄력성이 커져서 장기의 공급이 변할 수 있으니까 장기의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 수급은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 공급이 조절이 용이하다 균형 잡기가 용이하다 균형각의 형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린 거네요 연결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으면 맞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시험장에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계산 문제에 또 신경 쓰다가 뭔가 잘 안 풀리면 또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로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니까 정확한 해설은 나중에 영상을 다시 찍을 건데 33회부터 해서 최근 10년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모든 지문 다 꼼꼼히 잘 해석해주는 해설하는 강의를 제가 올려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밴드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33회부터 최근 10년까지 다 해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워낙 또 중요한 내용이고 자 수요 공급은 불균형으로 인해 자 단기에는 형성, 가격 형성이 어려워서 수급 조절이 어렵다 장기에는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이런 지문들을 계속 우리가 봐왔던 거고 자 10번의 문제 보죠 자 오프의 확률 모형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사실 제가 이의제기에 올렸던 문제이긴 한데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오프의 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어떤 매장의 고객이 주는 효용이 클수록 효용, 만족을 주는 게 클수록 매장의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에서 이론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자 맞는 얘기죠 뭐 틀린 얘기가 없고 이게 허프가 얘기했어? 라고 의심은 스럽죠 이런 얘기를 따로 우리가 배운 바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같은데 이런 얘기를 허프가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공부한 적은 없으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지문이었고 자 닌을 보니까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유인력이죠 유인력은 매장의 크기와 비례하고 자 매장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반비례 경향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반비례한다라고 명제를 써서 이렇게 명제형으로 이렇게 제시된 건 제가 생각에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자 허프가 유인력을 얘기할 때 허프의 유인력은 유인력은 점포의 크기와 비례하고 점포의 크기와 비례하고 자 여기에 거리 시간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리에 마찰계수라는 게 있어요 마찰계수 승과 이 유인력은 점포의 크기와 비례관계고 비례관계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덩어리와 반비례관계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려면 물론 이 거리와 반비례 경향의 관계성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건 학문에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정확히 표현하려면 거리에 마찰계수 승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답은 출제자가 모두 옳은 지문으로 니은도 옳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약간의 이의 제기할 요인이 있어서 물론 이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 이걸 모두 정답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거나 좀 더 출제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출제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말이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찰계수는 허프가 여러 가지 이제 점포의 종류나 또는 교통환경에 따라서 다른 저항계수 값을 넣을 수 있고 0부터 해서 1, 2, 3 이렇게 다양한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마찰계수가 0이라면 거리의 0승은 무조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인력은 마찰계수가 0이라면 얘는 1이고 크기와 이렇게 되니까 크기와만 비례하지 거리와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계수를 뺀 허프이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고 허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거리를 써서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점포의 종류나 교통의 환경에 따라서 마찰계수라는 요인을 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허프의 이론에서 마찰계수승을 빼서 이 지문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제기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나 자, 디귿을 한번 보죠 자, 마찰계수는 분명히 허프의 이론에서 마찰계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마찰계수를 뺀 허프의 이론은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면 틀린 지문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교통조건과 매장의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며 맞죠? 나올 거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재작년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서 틀렸던 지문이니까 한 해 건너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지문이죠 교통이 나빠지면 자, 마찰이라는 건 방해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이 나쁘면 매장까지 사람들이 잘 못 가게 할 거니까 마찰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상용품점일수록 교통조건이 나빠질수록 더 커진다 자, 그래서 린이 디귿이 가장 중요했던 지문이었어요 디귿은 다 들어가야 되고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디귿은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역시나 어려운 유형이네요 디귿은 다 4개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자, 릴을 보니까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허프가 얘기했던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죠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거고 고정된 상권을 놓고 자,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썸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 제로썸은 제로는 0이고 썸은 이제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이 0이다라는 의미하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권이 있을 때 이 상권의 소비자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데 A점포가 있고 B점포가 있고 C점포가 있다면 여기 있는 상권의 소비자를 얘가 가져가든 얘가 가져가든 얘가 가져가든 누가 많이 가져가든지 간에 항상 정해져 있는 매출액이 만약에 하루에 1억이라면 1억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가져가면 얘가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다 총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런 걸 제로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해진 상권을 놓고서 고정된 상권을 놓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이렇게 연구했던 이론이다 보니까 전체 총 매출액은 변함이 없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라는 이런 이론을 펼쳤던 것이 허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기본서에서 중요하게 거론됐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문은 찍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닌가 근데 또 특히나 답이 모두 옳은 지문 이런 건 사실 답으로 많이 안 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됐던 문제 그래서 난이도 상의 문제로 났고 역시 제가 이해제기 이거에 문제가 좀 있다 매장가리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건 사실 옳지 않다 받아들여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또 이게 이해제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제곱의 반비례냐 세제곱의 반비례냐 마찰계수의 반비례냐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무조건 아래에 있으면 반비례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건 학문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이제 확률 모형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이었죠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안 별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문제에 답으로 삼아서 좀 어려웠던 문제로 난이도 상의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11번이죠 11번 자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입지이론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 사실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는 난이도 하의 문제죠 이런 문제가 유별나게 올해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 보니까 재화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우리가 사실 학자별 이론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이론을 연구를 했을 때 수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논문을 발표해서 연구 이론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건 아주 일부 뭐 한 3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만을 배웠지 전체 내용을 배운 건 아니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맞다 틀리다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건 답이 아닐 거라고 예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사실 이거죠 재화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형성 조건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재화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최소 요구치가 재화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가 된다 중심지 형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전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이죠 우리가 스타일 중심 이렇게 외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심지의 계층을 연구했던 이론이죠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물론 중차 중심지도 있지만 고차 백화점쯤에 해당되는 것과 편의점쯤에 해당되는 저차 중심지의 중심지에 차별성이 있다 이런 걸 계층화 구조라고 연구했던 이론은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이죠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었고 상권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탈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출제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학자였고 문제 12번 보죠 정부의 현재 가치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부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한 압축식이 있었죠 암기 코드로 차한 땡이라고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될 때와 안 될 때의 금액 차이에다가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땡긴다 할인한다죠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누면 정부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왔던 거고 근데 이제 금액이 좀 더 까다롭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12억 1000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 6개를 떼면 100이라고 쓰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억 1000이면 12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1210 공 6개 떼고 4억 8400만원이니까 이건 48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공 6개 떼고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잘 우리가 신중하게 좀 잘 체크했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발될 확률이 45%니까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55%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0.55% 이렇게 안 될 확률을 써야죠 자 할인율이 10%니까 퍼센트를 뗀 R은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1.1에 자 몇 년을 당겨야 되냐라고 할 때 2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2년을 당겨와야 되겠네요 2승 자 이걸 계산하면 330 이렇게 나와서 3억 3000 자 숫자만 잘 유심히 우리가 잘 대입해가지고 공부했던 대로 계산하면 차안땡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 역시나 합격을 하는데 반드시 풀어쓰야 될 계산 문제 유형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였고 자 뭐 이건 매번 우리가 연습문제 계산 문제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었죠 토지의 정보의 현재 가치 토지의 가치와 함께 예상도 좀 해봤지만 토지의 가치는 나오진 않았고 정보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나왔고 자 13번 보죠 자 난이도 중이라고 이렇게 난이도를 표시했는데 단답형이지만 난이도 중이 될 수 있는 건 약간 수험생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질문을 좀 썼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자별 이론에서는 사실 우리가 모든 이론을 다 정확히 배울 수는 없고 안 배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아주 각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일부 내용을 배웠던 거니까 자 보니까 자 서두단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 입지 경쟁 입지 경쟁을 통해서 시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토지가 할당된다 어? 입지 경쟁을 통해서 최대 지불 용의 얘기라고 배웠던 건 우리가 입찰 지대, 알론소의 입찰 지대였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농업적 토지 이용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힌트였어요 농업적 토지 이용해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자 입지 경쟁 과정에서 할당되어서 지대가 결정된다 경쟁을 통해서 지대가 결정된다라고 봤고 이를 입찰 지대라고 했다 입찰 지대라고 한 건 어 이건 알론소인데 알론소라고 이제 나와야 될 거라고 해서 보기를 봤는데 알론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세 번째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힌트가 세 번째 왔는데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농업이 입지하고 교회로 갈수록 외과로 갈수록 조각 농업이 입지한다 자 이게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튀넨의 위치지대인데 튀넨이 위치지대를 얘기했던 건 이런 제가 사례를 얘기했죠 튀넨이 외곽으로 이제 어떤 업무상으로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외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밖을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수록 농업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차가 나요 왜 농업의 형태가 달라졌을까 지대를 조사하니까 자 비옥도는 거의 동일한데 지대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유가 뭐였을까 이거에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다르니까 라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송비였는데 이 수송비를 키워드를 쓰지 않고 튀넨의 입지이론을 얘기했어요 사실 튀넨은 입지 경쟁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이론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농업 토지에 대한 입찰지대를 얘기했던 건 튀넨이고 이걸 발전시켜서 도시 토지용의 입찰을 도입해서 입찰지대를 얘기했던 건 도시 토지에서 입찰지대를 얘기했던 것이 알론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문은 알론소가 아니라 농업 토지에 대한 튀넨의 입지지대에 대한 내용과 위치지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져서 물론 이제 이 사례를 생각하면서 알론소가 있었으면 너무 어려운 난이도 상해 문제 다 틀렸을 만한 문제였지만 여기 알론소가 빠지고 튀넨만 있으니까 튀넨을 찍고 어 이상하지만 튀넨인 것 같네 주박적 농업, 조방적 농업 나왔으니까 튀넨이라고 찍었으면 이제 맞을 수 있었던 문제 그 난이도가 단답형이지만 중위에 해당되는 문제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었어요 참 좀 이런 문제 아니어도 충분히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이런 내용을 내가지고 수험생들을 당하게 해서 뭔가 좀 당황하다 보니까 알고 있던 내용도 사실 자신감이 없어서 실수하신 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너무 안타깝고 출제자들이 조금 더 공부한 사람과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좋은 문제를 좀 냈으면 좋았을 거라고 역시나 좀 아쉬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튀넨의 이론에서 위치지대설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만 집약적 농업이 입지한다 외곽으로 조방적 농업이 입지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딱 답을 찾았으면 너무 좋았을 문제죠 자 14번 보죠 자 레일리의 소매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월추정 소매액은 각각 얼마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는 그 도시로 끌려오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이걸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월추정액이라는 걸로 물론 이제 허프에 이론해서 자 추정 소비액 같은 걸 연습도 계산 문제로 해봤죠 자 C 도시의 인구는 모두 소비자 중요한 단서인데 모두 소비자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던 질문이었고 A B의 소비한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하는 거죠 A의 유인력과 B의 유인력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레일리의 소비인력 법칙에서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를 쓰는 거죠 자 인구가 5만 명 여기가 3만 2천 명 자 그 다음에 A와 C의 거리가 5키로 그 다음에 2키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냥 우리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A와 C까지의 거리가 5키로니까 5의 제곱분의 5만 이렇게 한다라면 2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유인력은 자 거리가 2고 2의 제곱분의 3만 2천 이렇게 나왔으니까 8천 이렇게 나왔겠네요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각각 유인력을 구했으니까 A의 유입 비율 유인력의 비율 유인력의 비율을 계산하면 유인력 비율은 A 유인력이 위에 가야죠 전체 분의 A 유인력 두 개 합치면 만 되겠네요 만 이렇게 될 거고 A 것이 2만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우리가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죠 20%겠네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20%를 A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전체 소비액이 보니까 10억이니까 10억의 20%를 A가 가져가는 거죠 전체 인구가 10억 명이면 2억 명을 A로 가는 거죠 억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총 인구 수 대신에 그냥 소비액이 나왔던 것 뿐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총 10억을 곱하면 10억의 20% 0.2만큼이니까 A는 2억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B로 가져가게 되겠네요 B는 8억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좀 병용되었지만 충분히 연습을 꾸준하게 했던 분들도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역시나 우리가 반드시 풀었어야 되는 계산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물론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왔던 가장 중요한 계산 문제고 이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3년 동안 안 나오는데 그 전에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매번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3년 동안 다루지 않아서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이제 입지이론과 도시공간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셔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비버 수례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최소 비용이론의 배버 비버 자 비용이론은 최소 비용이론은 산업주의 영역률을 운송비 노동비 지적위로 구분하고 이때 이제 운송비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죠 자 중요한 건 비용이 최소화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자 이건 옳은 걸로 다 이제 물어봤으니까 비용이 최소화되는 이 맞죠 여기에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면 틀리고 비용이 최소 맞고 자 니은에 비버 수례라고 해서 수요이론에는 레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최대 수요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인 전자에서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디는 곳에서 즉 기업이 입지하는 게 가장 좋으냐 중심지에서 소비자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레시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요 측면에서 레시 이렇게 봤던 거고 자 넬슨의 소매입지론 우리가 넬름거리는 소입 이렇게 암기했었죠 넬름거리는 소입 이렇게 소매입지론 자 점포가 소매점을 점포라고 하죠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점포가 소매점이 어디 입지해야 되느냐 원칙을 8가지 원칙을 제시했던 거죠 자 리을에 이제 해리스 울만의 다해 이렇게 외웠죠 다핵심이론의 해리스 울만 이렇게 자 핵은 하나가 아니라 단핵도시가 아니라 다핵도시 대도시에는 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몇 개의 핵이 점적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 다핵심이론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두 옳은 것이 이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보통 이제 모두 옳은 지문을 답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33회는 유난히 그렇게 모두 옳은 지문으로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두 옳겠어 설마 이렇게 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렇게 답을 만들었네요 모두 다 옳은 지문이어서 난이도 중에 해당되고 각각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학자별 일원에서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고 자 그래서 렛쉬 이론, 그 다음에 베버 이론, 그 다음에 넬슨 이론 이렇게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자 16번에 국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으로 도시지역 이건 뭐 이제 2차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너스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전체 우리 전 국토를 우리가 용도적으로 구분할 때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농자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구분하죠 자 도시지역에서는 다시 주상공록으로 구분하죠 주상공록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자 도시지역에 속하는 거 그래서 주상공록이 녹지지역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리을 이건 뭐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던 문제라고 가장 또 쉬운 유형 중에 문제 중에 하나죠 뭐 용도지역은 사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원래 이제 더 중요했던 건 주거지역의 일편단심, 전량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 편리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이게 중요했던 내용이었는데 자 17번에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들어갈 수 있는 오른 지문 이것도 난이도 하의 문제로 가장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실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을 두고 직접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건 자기관리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주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 회사로서 투자한 부동산의 운영관리를 자산관리회사의 위탁에서 투자한 부동산의 운영을 맡긴다 그랬죠 자 기억을 보니까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두고서 직원을 두고 직접 운영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건 자기관리밖에 없겠네요 자기관리 자치관리 이건 부동산의 관리에서 나오는 얘기고 직접관리 이것도 부동산 관리에서 나오는 얘기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자 니은을 보니까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위탁관리 아니면 기업 구조주정 들어가야죠 위탁관리 이 간접관리도 역시 이건 부동산 관리에서 나오는 얘기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답이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것도 역시 풀어냈으면 하는 문제죠 자 18번에 보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난이도 상이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자 출제자가 100점을 맞지 못하도록 했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풀이해보도록 해보죠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이렇게 봤을 때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를 우리가 다섯 가지를 항상 공부했었죠 개발권 양도제, 택지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초가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얘들은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만 택지소유 상한제는 폐지된 제도니까 1번은 틀렸고 자 두번째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라고 나왔네요 간접개입을 우리가 외웠죠 개발 보조금 정보 이렇게 해서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죠 자 간접개입에 정보 지원한 정책으로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 제도는 얘는 직접 개입이죠 정부가 직접 수유자 역할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니까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에 개발 부담금제가 재건축 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자 이게 이제 옳은 질문인데 법령상 도입 순서를 우리가 다 외우기는 어렵죠 사실 개발 부담금제는 맨 90년대 얘가 이제 시행이 됐던 거고 재건축 부담금제는 2000년도에 넘어서 도입되었다가 좀 잠깐 보류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재건축이 투기를 유발한다 해서 재건축 부담금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3번에 옳은 지문이고 4번에 PIR 이렇게 나왔는데 프라이스 투 인컴 레티오 이렇게 나왔는데 개인의 주택 지불 능력을 나타내면 맞죠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이제 PIR이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했었고 자 그 값이 클수록 구매가 쉽다가 아니라 값이 작을수록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소득 분배를 나타낸 지표 중에서 모두 다 작을수록 저소득층이 주택 구입하는데 용이하다 소득 분배가 잘 됐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뭐 PIR, RIR, 그 다음에 뭐 지니 개수, 기타 등등 같은 건 다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되어서 저소득층이 살기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했고 하나 반대로 클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된 건 10분위 분배율 같은 걸 배웠죠 10분위 분배율은 큰 값일수록 소득 분배가 잘 됐다 이렇게 정리했던 건데 값이 작을수록 주택 구매가 더 쉽다 이렇게 나와야죠 소득 분배가 마찬가지로 이제 지표를 본다라면 자 이걸 PIR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에 이제 소득이 있고 인컴이 들어가죠 인컴이 들어가서 소득이 돼야 되고 여기에 프라이스에서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 그래서 얘하고 얘가 비례관계니까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이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PIR 값이 높으면 주택가격이 비싸니까 주택 구매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낮은 값일수록 주택가격이 낮아서 저소득층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소득이 잘 분배되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했었던 내용이었고 자 5번에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등기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탁명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부동산 실명이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실명법에 여기에 근거한 제도가 부동산 실명제죠 이것도 역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1번과 2번과 4번은 충분히 공부가 됐을 텐데 3번과 5번에 대해서 도입 제도의 순서 이건 사실 우리가 담기하기가 불가능하죠 사실 5번도 사실 실명제는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 지문이다 보니까 법률 근거를 그래서 3번과 5번 중에 고민 좀 많이 했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난이도 상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번이 이게 가장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를 많이 공부를 했었고 법률 근거를 이렇게 감정평가사 올해 나왔던 시험을 대비하여 이렇게 외웠는데 이런 법률 근거가 아니라 법률 근거는 실명제가 나왔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사실 어쨌거나 난이도 상의 문제로 우리가 좀 해석돼야 되는 문제고 나머지 PIR이나 간접개입이나 시행되지 않는 제도 이렇게 3개의 지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석됐는데 나머지 2개의 지문을 좀 우리가 고민했어야 될 문제고 19번 문제 보니까 조세정책의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건 출제자분들께서 좀 더 신경 써서 조세정책에서 얼마든지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우리가 세법과 관련된 조세총론에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를 계속 지금 4년 연속 내고 있어요 올해는 설마 설마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조세총론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문제가 냈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지방세죠 지방세 지방세를 3개를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 지방세 3개의 취득세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얘는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고 보유단계에서 내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죠 이렇게 이 세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국세로 보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억을 보면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국세다 지방세당 되는 게 없으니까 맞는 것 같아 라고 체크해도 괜찮고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이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상속세와 재산세는 취득단계에 부과한다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보유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디귿들어 한 건 다 틀린 거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재껴놔야 되고 리을에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서 자 종부세는 국세 중에 보유단계가 맞는데 증여세는 국세 중에서 취득단계죠 그래서 국세에서 취득단계는 여기에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고 보유단계의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리을도 들어가는 게 틀리면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역시 답도 기역도 있고 기역, 니은도 있는데 니은을 맞아야 되죠 니은이 사실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방세 세 개는 반드시 정리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난이도 하애로 구성된 문제고 우리가 뭐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죠 국세와 지방세, 취득단계, 보유단계의 세금을 구분을 했었으니까 자 20번 문제 보죠 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이용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박스 문제로 해당되는 주택을 이렇게 구분해라 라고 나왔는데 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계층수와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중요하죠 보니까 4층인이라고 나왔고 4계층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공부했을 때 암기했던 걸 잠깐 좀 정리해보면 연세 이렇게 해서 가중해고 계층수가 44336 이렇게 660을 얘기하죠 얘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이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4계층이니까 4층이니까 4계층에 해당되고 660 이하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세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세대수는 중요하지는 않고 세대의 주차수를 설득해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세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4계층이고 여기에 660 이하에 해당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660은 다 해당되지만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세대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고 연습했던 대로 연세 가중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이고 자 21번에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보죠 5번에 보니까 우리가 할인법에서 순순의 현가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순연제 가치는 순연가법에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이렇게 나왔네요 순연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이건 맞는데 여기서 할인한이라고 했을 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순연가법과 수익성 유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자 재투자료 된다 이렇게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5번까지 쭉 보고서 여기 틀렸다라고 체크해야 될 수 있는 문제고 자 이 난이도가 중이라고 해석된 것은 이게 5번까지 다 잘 해석해서 5번에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이 문장을 좀 봐야죠 이 뒤에는 맞는데 두 개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맞고 얘는 맞고 얘가 틀려서 약간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석해야 될 문제였네요 자 우리가 뭐 순연가는 또 역시 할인법은 무조건 매년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왔으니까 열심히 준비했던 문제였고 자 22번에 포트폴리오 문제 보죠 자 포트폴리오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죠 항상 중요한 것이 상관계수와 관련되어서 없앨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뿐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상관계수 문제가 나왔네요 상관계수가 0인 두 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 포트폴리오 효과가 최대가 된다 우리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 값부터 플러스 1 값이 값을 나타낼 때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성을 얘기하는 것이 상관계수죠 자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고 마이너스 1일 때 효과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있죠 플러스 1만 아니면 효과는 나타나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보너스 지문이 나왔네요 이런 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가 이건 명확하게 틀린 지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지문을 안 읽고 넘어가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석되어지고 상관계수는 중요하니까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23번에 자본 환원율을 보죠 수익 방식에서 환원율을 얘기하는데 수익 방식에서 나오는 식 중요한 식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을 열심히 우리가 암기했었죠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이렇게 정의했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보면 가격 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할인해서 나누어서 구하는 거고 자 자본 환원율은 환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환원율은 그러면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환원율은 순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을 보니까 순소득이 일정할 때 수의 증가로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환원율과 가격은 무슨 관계냐면 아래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죠 워낙 중요해서 여러 번 수업 중에 정리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환원율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고 정리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부분이고 그래서 수익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식이었죠 환원율과 가격의 관계 얘와 얘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 하락한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했던 내용이었고 자 24번에 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또 역시나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 수익률법과 승수법 이 두 개 합쳐서 우리가 어림샘법이라고 하는데 어림샘법 자 현금 흐름에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 건 순순의 현가 이렇게 있죠 자 이것만 우리가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었죠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현가 회수 기간법,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어림샘법은 시간 가치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도 1번도 명확하게 틀렸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안 읽고 넘어가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야죠 답을 구성을 보니까 올해는 유난하게 연속된 답을 많이 썼어요 5번 나왔는데 다음 문제도 5번 1번 나왔는데 다음 문제도 1번 4번 나왔는데 다음 문제도 4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안을 체크할 때도 뭔가 수험생들 입장에서 실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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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답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유난하게 난이도를 이상한 데서 좀 높이려고 주제가 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좀 보여지는데 자 이건 뭐 명확한 답이니까 1번 체크하고 넘어갔어야죠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 순순의 현가 이거냐 저거냐 우리 학교 논의에서 4가지가 있었죠 사실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본다라면 처음에 이제 경제론에서 저량이냐 유량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론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투자론에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냐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 4가지는 반대시험 문제의 두 문제 이상 항상 매년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걸 바탕으로 했던 문제였고 자 25번에 투자론에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좀 쉽게 나왔네요 순소득 승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순소득 승수는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눈 값을 순소득 승수라 그래요 이걸 뒤집으면 순소득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겠네요 총투자액분의 순소득 어린샘법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총투자액과 순소득만 구해서 대입하면 될 거고 자 총투자액은 이렇게 나왔죠 만원을 떼고 보면 되는 거고 자 총투자액 나왔고 순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나왔는데 순을 구하는 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만을 활용하면 순소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천원이라고 하고 만원 떼고 영업경비가 500원이니까 그러면 5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순소득은 500원이고 그 다음에 총투자액은 만원이니까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사실 학기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투자론 단원이었는데 출제자가 허리를 찔렀어요 어려운 단원에서 이거 보자마자 어려울 거야 라고 그냥 넘기는 사람들 나중에 당황시키기 위해서 가장 또 쉬운 계산 문제 유형으로 냈는데 난이도 상이라고 냈던 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은 없었는데 유난히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로 냈어요 그래서 속임수 문제인 것 같아서 난이도 상으로 좀 구분했었고 그래서 답은 5번 순서 순서는 20 사실 이제 어린생법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수업 중에 항상 강조했어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일수록 어렵게 보이는 부분을 쉽게 내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좀 접근해야 된다 모두 버리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꼭 우리가 준비해서 쉬운 것들을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생법에서 조소득과 순소득을 쓸 때는 총투자액이고 세전과 세월을 쓸 때는 이건 지분투자액을 쓴다 총투자액을 쓰고 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순과 총투자액이 필요한데 총투자액 제시가 되었고 이 두 개로 순소득을 해석하면 됐던 문제였네요 자 순소득 승수 이렇게 나온 거죠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액 비율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자 이제 26번 한번 보죠 자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기억은 타인자본을 40% 활용했을 때 남의 돈을 40% 빌렸을 때와 리은은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죠 근데 이건 뭐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하나를 구하든지 두 개를 구하든지 어렵지는 않을 건데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난이도 상으로 좀 구분했었고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걸 본다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자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죠 그래서 분모는 지분투자액을 쓸 거고 지분투자액 지분수익은 총수익에서 빌린 돈의 대가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총수익은 순소득에다가 가치 상승분을 더하는 값이 총수익으로 되는 거죠 소득이득 임대료 수익과 가치 상승분 자본이득을 더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기억 먼저 계산을 해보면 자 40%를 활용했으니까 가격이 2만 원이니까 돈에서 이제 만 원은 모두 떼고 볼 거고 자 2만 원에서 40%를 활용한다면 0.4를 곱할 거니까 타인 자본은 8천 원을 빌려 썼을 때 그럼 내 돈은 12,000원 되겠네요 그래서 지분투자액은 12,000원이고 순소득은 700원 이렇게 쓸 거고 자 가치 상승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격이 2만 원이니까 상승률이 3%니까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0.03을 한다라면 600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치 상승분은 600원 자 이자는 8천 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5%니까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8천 원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자 이자는 4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빼기 400원 자 그러면 계산한다라면 300, 600을 더하는 거니까 900에다가 12,000원을 이렇게 나누면 값이 0.075 그래서 7.5%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니은은 남의 돈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을 때니까 2만 원을 모두 다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네요 그래서 지분투자액은 2만 원에다가 자 순소득은 700원이고 가치 상승분은 600원이고 자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이자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300원 나누기 2만 원 이렇게 한다라면 0.065 이렇게 나오니까 6.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 연습을 꾸준히 해왔던 유형이니까 역시 이것도 난이도 상해서 계산 문제로 맞출 수 있었다라면 너무 좋았을 문제죠 연습을 많이 했던 분들은 충분히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27번 보죠 자 주택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는 사실 출제자가 주택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나라 정책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점이 문제죠 자 1번 보기를 보니까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이나 대출규제 완화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만 봐도 대출규제 완화가 주택가격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는 거냐라고 해석되면 맞지 않는 거죠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대출규제 강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다 안정시키기 위해서 침체시키기 위해서 대출규제 강화 또는 금리 상승 주택소비금융의 축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도 자 우리가 좀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쉽게 지문만 이해해서 이 연결고리만 잘 찾으면 틀린 지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번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틀렸다라고 확신이 된다라면 나머지 지문을 안 읽고 넘어갈 수 있어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 부분은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었어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DSR 같은 대출규제 강화죠 DSR을 도입했던 건 규제 강화 정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제가 문제에 냈던 부분인데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니까 여기 주택규제, 대출규제 완화 이렇게 나와야죠 DSR 같은 건 규제 강화니까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해석됐던 문제였죠 자 28번에 보니까 주택연금의 보증기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주택연금제도에서 보증기관은 한주금 한국주택금융공사고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이었죠 그래서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주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자가 신청을 해서 보증서를 받으면 이 보증서를 가지고 시중은행 어디든지 금융기관에 가면 주택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모기지론의 대표적인 예였죠 그래서 한주금이라고 쉽게 체크할 수 있었던 단답형의 난이도 하의 문제였고 한주금은 계속 주택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공기업이 있으니까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건 충분히 쉽게 맞았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자 29번을 보죠 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 잔액을 구해라 잔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5년 후에 잔금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에 어려운 응용문제로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제가 좀 수업 중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잔금을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죠 대출금에다가 여기에 잔금 비율을 곱하는데 이 잔금 비율은 대출금 분의 잔금 이렇게 되죠 대출금 분의 잔금 자 근데 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연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대출금에 해당되는 건 연금의 현가계수의 전체 기간짜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에 해당되는 건 잔여기간 남은 기간과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써야죠 잔여기간에 자 그래서 잔금 비율을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자 25년 잔여기간이죠 잔여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제시가 됐는데 30년 전체 기간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아니라 저당상수가 제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의 우리가 저당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죠 현저한 역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3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 30년짜리는 얘의 역수니까 0.005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역수로 활용해서 30년짜리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잔금은 대출금이 1억이니까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06개 떼고 100이라고 써보죠 자 그러면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분의 잔여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자 전체 기간은 여기에 0.005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잔여기간이 171.06인데 얘는 1분의 171.0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범분수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맨 위와 맨 아래를 곱하고 가운데는 나눠주는데 1이니까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100 곱하기 171.06 곱하기 0.0054 이렇게 계산하면 9237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9237만원 그래서 9237만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잔금 비율의 문제가 사실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나와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이런 문제가 좀 나왔네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해석해 본다라면 자 잔금을 구할 때 원리금에다가 자 원리금 얘는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등장하는 저당 상수죠 자 원리금에다가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할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 개수에 잔여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원리금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월, 월, 월리금이 54만원 그럼 여기에다가 54만원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 이렇게 이렇게 25년 잔여 기간에 171.071.06을 곱하면 되는데 자 얘가 연금의 현가 개수라고 제시됐는데 연의 연 단위의 연금의 현가 개수인지 월 단위의 연금의 현가 개수인지 이게 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건 충분한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류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의 제기가 나왔던 건데 실제로 이걸 곱하면 답이 나와요 9,237만원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월, 월, 월 기준에 연금의 현가 개수가 제시가 된 거죠 자 근데 사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 방법으로밖에 풀 수 없는 문제였다면 전체 기간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면 이거불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의 제기로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게 월인지 연인지 조건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30년짜리와 25년짜리 두 개의 연금의 현가 개수가 제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같은 조건에 기준에 월이든 연이든 같은 조건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저는 이의 제기로 신청하지 않았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어찌 됐거나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잔금 비율을 통해서도 충분히 계산될 수 있으니까 답은 좀 9,237 난이도 상의 문제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라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문 문제로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다음에 이제 34회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잔금이나 잔금 비율을 구하는 데 연금의 현가 개수가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이제 34회 대비할 때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이게 잔금 비율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어렵게 계산 문제로 나올지는 사실 몰랐지만 예상을 못했지만 잔금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30번으로 보죠 자 30번에 가중평균 상황기관 듀레이션이 나왔는데 사실 실제 가중평균 상황기관을 구하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었죠 이걸 해석할 때는 원금 회수기간으로 회수기간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우리 시험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 빨리 갚냐 짧은 기간이 누구냐 라는 걸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원금 회수기간을 해석하면 되는 거고 초기에 원금을 가장 많이 갚는 게 원금균등이죠 원금균등이 가장 많이 갚고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이고 만기일시는 만기에 원금을 갚으니까 원금을 가장 늦게 갚겠네요 원금 회수기간이 가장 긴 거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 순서로 됐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순서가 길어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것도 우리가 대출 상한 방식에서 어렵지 않게 문제 나왔던 난이도 하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이건 뭐 원금, 우리가 대출 상한 방식에서는 사실 많이 공부했던 거죠 자, 보기를 보니까 두레이션이라고 나오네요 평균 회수기간, 원금 회수기간을 얘기하죠 원금균등 상한 방식이 가장 짧다 라고 해석되어졌던 문제였고 자, 31번 자, 이 문제를 보면 사실 출제자가 좀 더 수험생들을 좀 배려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더, 더 큰 문제인데 어떤 기본서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루거나 설명했던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건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 한 번 문제에서 지문 몇 개가 출제된 적이 있지만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서, 부동산학개론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을 공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 전에도 없었고 선생님도 실제 어떤 선생님도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나왔네요 물론 이제 충분히 쉬운 문제도 많이 있었으니까 출제자가 할 말은 있었겠지만 좀 답답한 문제죠 사실 자, 이 문제에 보면 이제 틀린 것만 본다라면 PF의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반영해서 이제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기재 내용들을 수행해야 된다 자산유동화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요 그래서 34일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금융위원회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거의 작년에도 답으로 나왔으니까 자, 금융위원회는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공기관으로서 은행들의 관리감독과 주식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부동산 학교회에 등장을 하는데 LTV와 DTI,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이죠 얘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 금융위원회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있죠 이 리츠의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ABCP에 유동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서 이 내용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살아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을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금융감독원에게 맡겨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제 관리감독을 위임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공기관으로서의 공사는 금융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줘야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아래 단계에 해당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거지 공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나머지 질문은 사실 이걸 선생님들도 좀 고민을 할 것 같긴 한데 이 법을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되냐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분명히 드는데 이 출제자가 가끔씩 이제 허를 찌르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법령들을 다 공부할 필요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필요성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금융위원회는 이것만큼은 좀 공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34일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난이도 상의 문제 누구나 다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자 32번 보죠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뭐 진짜 보너스 문제죠 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나왔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즉 이때 저는 사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이게 이제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했던 건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이때 공공이 어디냐 주택도시기금이 얘가 중요하니까 얘의 출자를 받아서 민간이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 하죠 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된 민간임대주택이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4번이 민간임대주택이 해당되지 않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은 우리가 계속 이제 배웠었죠 중요한 건 영국행장 이렇게 영국행장이라고 배웠던 내용이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지원 민간과 장기 일반 민간주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33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 보죠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서는 우리가 이제 암기만으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 자 틀린 것이 1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자 측면에 접근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 접근 방향으로 목표 시장을 선정하거나 이게 이제 타겟팅하는 거죠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시장을 선정하는 점유를 높이는 거 시장 점유죠 시장을 점유하는 건 공급자가 점유하는 거고 이때 전략으로 STB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었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수요자 측면의 전략은 수요자는 고객이고 고객은 아이다 이렇게 즉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증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아이다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와 수요자가 어울리지 않아서 이게 틀렸던 거고 역시 이 문제도 1번이를 확신을 가지고서 확실히 틀렸다고 확인됐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난이도 중이라고 했던 문제가 2번 문제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숫자로 구매를 유입하고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우리가 시험에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과거의 기출 문제는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신축 가격 전략을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도 해요 학자마다 어떤 학자는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도 하고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표현된 학자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다시 다른 단어로 출제가 됐네요 같은 말이죠 근데 1번이 명확하게 틀린 질문이니까 1번을 답으로 체크했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신축 가격 전략이라는 게 워낙 또 유명한 질문이었고 중회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혼동을 좀 유발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신축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다르게 판매하는 거고 이 적응은 수요자에 따라서 위치나 방위층이나 수요자의 계층에 따라서 물건의 특징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적응하면서 팔겠다 다르게 파는 전략을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 34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축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적응 가격 전략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답은 1번이었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워낙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던 부분이니까 자 34번에 부동산 관리 방식 뭐 역시 이제 너무 난이도 낮은 문제로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전문업자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대형 건물이니까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자산관리회사에 부동산관리 전문회사에 맡겨서 위탁하는 관리죠 기밀 유지에 어렵다가 가장 큰 단점이죠 이건 위탁관리 또는 간접관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간접관리 위탁관리 그래서 2번이라고 쉽게 체크할 수 있었던 문제고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 워낙 쉬운 문제가 좀 나온 반면에 어려운 문제도 많이 출제되어서 난이도가 정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렇게 난이도 중의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위탁관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대형 건물 관리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업무의 안일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죠 자 35번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죠 자 원가 방식에서 감가수정할 때 내용연수는 건물의 나이를 얘기할 때 자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거죠 감정평가라는 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적 내용연수가 사용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사실 기억이 중요하니까 기억 틀린 것들을 제껴내면 되는데 기억은 사실 답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보기는 아니었네요 자 니은을 보죠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원가 방식에서 항상 원가의 기준은 제조달 원가죠 자 감액할 요인이 있을 때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감가를 고려한다 물, 경기, 감가가 세 가지가 있죠 니은은 맞는 지문이고 자 감가수정 방법에는 내용연수, 관찰법, 분해법 우리가 정률상 관찰분해 이렇게 외웠죠 내용연수법에서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상황기금법 이렇게 있죠 정률상 관찰분해 내용연수의 기준을 잡은 것이 정률상이라는 건 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니까 충분하게 해석되어 할 수 있었던 문제 같고 이것도 맞고 자 내용연수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이 있다 맞죠? 내용연수법으로 정률상이 있다 맞는 얘기고 자 미음이 가장 중요한 지문 같은데 자 정률법은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 그래서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정하는 방법은 맞는데 자 일정한 감가율로 자 일정한 감가율은 맞는데 매년 감가액은 감소한다가 나와야죠 매년 감가액은 감소한다가 정률법에 가장 중요한 거였고 역시 감가수정 방법에서 출제자가 답을 쓴다라면 이 지문을 분명 쓸 거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정률법은 감가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은 감소한다 그래서 미음이 틀렸네요 그래서 미음이 들어간 건 틀렸고 니은 디근 니을 이렇게 물론 이제 니은 디근 니을이 정확히 맞다라는 걸 해석되어 줘야 되고 뭐 하나를 기억이 들어간 거 틀리고 미음이 들어간 거 틀렸다 이렇게 기억 미음 이렇게 틀렸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죠 사실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는 한두 개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형이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유난하게 박스 문제를 좀 많이 냈고 역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제자가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떤 출제 경향의 변화가 좀 공인중개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출제자가 좀 의도하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긴 해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분위기가 지금 이제 많이 좀 퍼져있는 상황이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은 분명 더 가능한 빠르게 내가 삶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목표한 바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도전하셔서 빨리 합격증을 따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이제 감가수정방법에서 정률상 관찰분의 내용연습법에 정률상이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정률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죠 감가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이 감소된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자 36번 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걸 보니까 4번이 틀렸는데 원래 이제 시장가치 기준으로 우리 감정평가의 가치 기준가치가 뭐냐 그러면 시장가치다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항상 시장가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해도 괜찮다 그럴만한 이유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원칙과 다르게 했으니까 적법성과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했을 때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라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자 4번에 보니까 의뢰인이 요청하래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기준으로 평가했대요 그러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시장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기준을 평가했을 때는 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적법성, 합리성,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건 절대로 생략할 수 없었어요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검토해야 한다 검토했을 때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었죠 4번이 틀렸고 자 이건 뭐 워낙 중요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수업 중이나 모든 내용에서 마무리 정리해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었죠 자 37번에 수익가액 원래 이제 보통 감정평가에서 비교 방식의 한 문제 원가 방식의 한 문제가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 33회는 수익 방식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의 한 문제 원가 방식의 적산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은 등장하지 않았네요 내년에는 원가법이 또 이제 반드시 나오겠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4회 준비할 때 감정평가 문제에서 계산 문제는 비교 방식 하나 거래사람 비교법이나 공시지가 기준법 반드시 얘는 매년 나오고 있죠 거의 뭐 20년 동안 매년 나오고 있는 거니까 중요하게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보다는 이제 원가법을 좀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7번에 보죠 수익가액 자 수익환원법에서 가액은 순소득을 환원율로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자 환원율를 보니까 두 개가 나왔네요 토지과 건물과 환원율이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두 개가 환원율이 토지와 건물께 다르면 이걸 종합하여 종합환원율를 구하는데 자 결합해야 되는 거죠 이때 가중평균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토지 환원율이 5%니까 토지 구성비가 0.6%가 있으니까 하나 뗀 거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것이 가중평균이니까 건물과의 환원율이 10% 곱하기 0.4 그러면 계산하면 3이고 4니까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환원율은 0.07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순소득을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영업현금으로 매서 물론 이제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데 간단히 유비순 하나를 쓰긴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좀 약하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던 건데 역시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순소득을 구할 수 있어야죠 자 가능총소득과 공실및 대손충당금은 불량부채 운영경비가 나왔네요 이렇게 근데 좀 뭔가 좀 비율이 좀 까다롭죠 한번 한번 보면 자 가능총소득 가가 있고 자 공실및 불량부채 불량부채를 빼고 자 그러면 유가 나오고 위에다가 영업경비를 빼면 이제 순이 나오겠죠 자 근데 보니까 얘가 10%라고 나왔네요 가능총소득의 10% 가능총소득은 공저수기 떼고 보죠 공저수기 떼서 44라고 보죠 얘가 44인데 자 10%니까 10%를 뺀 나머지가 유니까 여기서 바로 내려올 수 있죠 90%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44에 0.9를 곱하면 44 곱하기 0.9 하면 39.6이 나오네요 39.6이 나오고 자 영업경비를 보니까 가능총소득의 44에 2.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44 곱하기 0.025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면 44에 0.025 이렇게 곱하면 1.1이 나오네요 얘는 1.1 그럼 1.1을 빼서 계산하면 38.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순소득 38.5 38.5 이렇게 해서 38.5를 0.07로 나누면 38.5를 0.07로 나누면 550이 나오네요 그래서 5억 5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 문제는 사실 뭐 특이하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 비율 자체가 여기에 2.5%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게 계산하는데 조금 까다롭게 보이지 않았나 자 원리 자체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자 물론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죠 어 답이 550이 나왔는데 답을 좀 잘못 체크됐네요 답은 550 이렇게 체크되어야 되고 자 수익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많이 했었죠 연습을 자 38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오른 걸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따져보죠 1번부터 자 국장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연결고리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표준 표준 공동이니까 자 표준지 공시가를 연결은 맞고 조사평가할 때는 자 토지의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고 표준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한국 부동산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의뢰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좀 틀렸어요 이제 법률 조항에 본다라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는데 단 지가 변동률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이 적은 경우에는 굳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고려해서 비용을 많이 쓰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지가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건 전에 했던 표준지 공시가나 별 차이가 없을 거니까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을 의뢰해서도 충분히 표준지 공시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기준되어 있어서 반드시라는 말이 좀 틀렸네요 이런 건 쏙 마음에 들진 않죠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도 두 번째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의 대중적으로 정하는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사실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으로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험에 이 공시사항을 답으로 이렇게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나왔네요 물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표준지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건 건물과 관련된 주택과 관련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은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 다른 지문을 좀 찾아보면 국장이니까 표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은 맞네요 표준, 국장은 표준, 표준 공동이니까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심의를 거칠 때 국장이 하는 심의기관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고 시군구가 할 때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죠 얘가 연결이 틀려서 3번 지문은 틀린 거고 중앙 이렇게 나와야죠 네 번째 국장은 표준 가격을 조사 선정하고자 할 때 국장이니까 표준 연결은 맞는데 국장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범인에게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고 주택을 조사 선정할 때는 우리나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거지 감정평가 범인에게 의뢰하는 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원이라고 얘기하죠 한국감정원에서 명칭이 작년에 바뀌어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 지문이고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 표준 공동주택가격은 말 자체가 틀렸죠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으니까 표준이란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개별이란 말도 붙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표준 주택가격 개별 주택가격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는 거지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는다가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4번 5번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틀렸다고 체크할 건데 1번과 2번에서 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라는 말 이런 말이 사실 우리 시험에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틀린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느낌상 직감적으로 반드시는 답이 아닐 거야 이런 건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문제고 이번에 역시나 이게 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걸 다 집원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여기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에 건물과 관련된 건 들어가면 안 된다 건축 승인일이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정도만 해석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해석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면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였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첫 번째는 표준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장이 표준지 조사평가할 때는 중앙에 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에 시공구 나오면 시공구 부동산 공시위원회 나와야 되고 국장 나오면 중앙 나와야 된다 공동주택을 표준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사실 답은 조금 애매하게 이번에 표준지 공시사항의 공시사항이 답이 나왔네요 자 39번 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비중가격을 구해라 이건 뭐 우리가 100% 거의 나올 거라고 확신했던 문제였고 자 계산해서 맞았으면 너무 좋았고 제가 사실 강의할 때 항상 계산 문제가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라고 너무나 너무나 강조했던 문제의 유형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토지의 가액을 구할 때 사례 가격을 이용하여서 얘를 비교해서 얘는 대상 거죠 감정평가하려는 부동산을 대상이라고 하니까 사례를 이용해서 대상의 가액을 구할 때 우리 이제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하니까 곱해주는 비교 7은 원인분의 결과니까 사례 거를 대상 걸로 바꿔주는 사례분의 대상 값을 곱해줘야 돼요 사례는 거래 시점이고 대상은 기준 시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얼마씩 곱해줘야 되느냐 이걸 정해서 계산기로 이제 순서대로 잘 계산하면 되는 거였고 자 보니까 사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사례의 가격이 보니까 800원 8억이라고 나왔네요 06개 떼고 800원 졌고 쭉 해석했을 때 얼마 값을 곱해줘야 되는지 비교치를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시직의 면이니까 면적이 다르면 비교해줘야 되겠죠 보니까 대상과의 면적은 150이고 사례의 면적이 2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비교치로 면적 요인 비교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200분의 150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였고 자 일반 주거지역인데 같은 일반 주거지역 같은 비슷한 사례를 썼으니까 옳게 쓴 거고 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있는데 자 사정 보정치가 0.9라고 이렇게 딱 제시가 됐네요 0.9를 곱해줄 거고 지가 변동률은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나왔는데 상업지역은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5%가 올랐으니까 얘가 100자리가 105가 됐다는 거네요 거래 시점이 100이고 기준 시점이 105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점 수정할 때는 사례가 거래 시점이고 대상이 기준 시점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100분의 105가 돼야 되겠네요 거래 시점분의 기준 시점 얘를 곱해줘야 될 거고 자 지역류는 동일하고 개별루인이 자 사례비의 5% 열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친절하게 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여기에 이제 대상이 빠진 거죠 대상은 사례비의 5% 열세하다 대상이 주거고 대상이 열세하다는 거죠 사례는 비교 대상인 거고 대상 부동산이 사례비의 5% 열세하다 그럼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건 여기에 사례분의 대상인데 대상이 열세하다는 얘기죠 5%가 열세 그러면 95를 대상 거를 바꿔주고 사례를 100으로 놔야 되겠죠 여기에 주어를 빼서 출제자가 좀 어렵게 보이려고 했는데 굳이 이런 걸로 난이도를 조절하면 사실 안 되는데 명확한 문장으로 좀 제시해야 맞는데 대상은 사례에 비해 5% 열세하다 이렇게 충분히 주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좀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어찌 되거나 계산 한번 해보죠 자 사례는 800원이고 우리가 쭉 했던 거 자 200분의 150 곱하고 그 다음에 0.9 곱하고 100분의 105 100분의 105를 곱하고 100분의 95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150 곱하고 200 나누면 되겠죠 0 하나 때도 상관없고 15 곱하기 20 해도 되고 0.9 곱하고 1.05 0.95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답은 53865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면 답이겠죠 자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난이도 상의 계산 문제로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꾸준히 연습했던 문제니까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원리만 알면 어려 보이지만 사실 계산은 어렵지 않다는 거 이걸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를 하나 목록에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자 매년 모든 뭐 모든 내용에서 반드시 들어가 있던 문제였으니까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100% 무조건 나온다 라는 문제를 한 문제 뽑으라면 이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의외로 좀 쉽게 나오긴 했는데 자 3번에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과 자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해당되죠 잠깐 정리하면 원가 방식의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고 우리가 원적이라고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있고 임료를 구하는 것이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있고 토지 가격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이렇게 비교 방식에 들어가 있고 수익 방식에서 우리가 환분이라고 수익 환원법이 가격을 구하는 거고 수익 분석법이 임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적 환분이라고 외웠던 거죠 이렇게 해서 3방식의 7가지 방법 그래서 3방식 7방법이 우리 감정평가 문제에서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의 유형이었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같은 비교 방식에 속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이 지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이렇습니다 3방식 7방법이 있는데 원래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같은 비교 방식에 속하긴 하나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시산가액을 조정시 원래 같은 비교 방식이지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을 다른 방식에 속한 걸로 본다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할 때만 다른 방식으로 인정하는 거지 원래 같은 비교 방식인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3방식 7방법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됐던 내용이니까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에 속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했던 거죠 이로써 해설 강의를 마쳤고 수험생 여러분 이번 22년에 33회 시험 보신 분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더 멋지게 앞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기원 드리고 공부를 하셨는데 만약에 고배를 마셨던 분들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도전하신다라면 제가 항상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가 99번 실패해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 합격을 이뤄내면 목표 한 발을 이루고 성공한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또 재충전하셔서 힘을 내셔서 도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사회에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의 학기론의 정서 황재원 하면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2월 달부터 1월이나 2월 달 중순 부터에서 매일 기출문제 두 문제씩 올려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따로 이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와 함께 해설강의를 하고 내용을 제가 쉽게 좀 더 소통하는 관계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이런 과정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부동산학교론을 공부하는데 1년 동안 즐겁게 공부해서 고득점으로 충분히 합격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걸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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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